돈 더 이상 버리지 마세요 오늘은 부드럽고 맛있는 LA갈비 만드는 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일반 갈비 양념의 키위를 곁들인 과일즙을 사용하면 연육 작용이 일어나 질긴 고기도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요 키위 1개, 사과 반개, 양파 반개, 청주 2큰술, 미림 2큰술 정도를 믹서기에 넣고 갈아줍니다 갈아 놓은 양념을 갈비 위에 붓고 20분 정도 재워둡니다 그 위에 갈비 양념을 넣고 잘 섞어준 다음 유리로 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 1시간 정도 숙성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멘